그래서 화학 이론에서 화학식량이라고 되어있는데 외워야 될 것만 포인트 좀 잡아 드릴게요. 원자량부터 나옵니다. 원자의 질량을 질량에 대한 개념인데 사실은 질량이 너무 작죠. 그래서 상대적인 값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외워야 될 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원자량 크게 세 가지만 외웁니다. 수소 탄소 산소의 원자량만 좀 외우도록 할게요. 사실 탄소가 원자량을 십이로 잡습니다. 원자본은 육 번인데 질량수가 십이라서 그래요.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큰 의미는 두지 않겠습니다. 화학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을 십이로 잡았을 때 수소는 원자량을 일로 잡고요. 산소는 십육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량, 탄소, 수소, 산소 어차피 계산 자체가 다 탄화수소 물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보통 외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만약에 나온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어질 겁니다. 이 원자량을 통해서 분자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자의 개념은요. 쪼개도 쪼개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규정을 지어놨는데 실제로는 원자도 쪼개집니다. 알겠죠. 원자의 건 전자로 쪼개지고 원자의 건 또 양성자, 중성자로 쪼개지고 또 양성자는 쿼크 세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데 그건 의미 두지 마시고요.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분자는 뭐냐면 성질을 지니는 가장 작은 입자가 분자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자면 물 한번 잡아볼게요. 물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의 관점이 H2O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자량은 원자량을 통해서 아는 거지 분자량을 따로 외우는 건 아닙니다. 이거 세 개만 외우세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버리면 얘 분자량 나오죠. 이 산소에다가 수소가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얘기한다면 수소 결합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물은. 여기 물분자인데 이거 보고 이제 수소 1. 맞죠? 이것도 1. 이건 얼마입니까? 16이죠. 수학이 아니고 단순 산소만 잘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분자량이? 18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탄소 얼마입니까? 12죠? 그렇죠? 12. 산소 하나가 16인데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으니까 16 곱하기 2하면 얼마입니까? 예, 32. 이거 두 개 다 하면 되죠. 맞죠? 12 더하기 32. 얼마입니까? 분자량이? 44. 알겠죠? 분자량 자체를 외우지 마시고요. 이 원자량 이거 세 개만 외우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한번 잡아봤는데 일단은 원자량을 기준으로 분자량도 잡는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원자량은 가장 많이 나오는 이거 세 개는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가 나온다면요. 나머지 문제 다 주어집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세 개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